애착 손상 치유를 시작하라 애착 손상 치유 대개는 이렇게 아들 중심으로 그렇게 딸은 존재감 없이 성장했던 세대가 있었죠 이런 세대들 중에 딸이 그냥 그래 좋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렇게 산 집이 있는 반면에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을 내가 얻고 싶어서 부모를 향해서 정말 못 닿을 수 없는 그 손짓을 한 딸들도 꽤만 있을 겁니다 눈물겨운 인생투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우리가 대개 부모는 무관심하고 나는 다가가려고 하면 그 닿을 수 없는 간격 때문에 사람은 그야말로 심정에 지속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상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거리를 두고 나는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는 애착에 손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착에 대한 손상은 나에게 무심했던 부모가 어렸을 때도 안해졌는데 크면 할까요? 못하거든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하고 그 닿을 수 없는 경주를 하게 될 때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편은 이걸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남편도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아픈 시점에 엄마 농사 짓는데 거기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섭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애착 손상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치유를 남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기억 정리부터 해야 될 겁니다 기억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전체 일곱 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나면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간절했는지 어떤 게 가장 속상했는지 그때 그 마음도 그랬지만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신 참 잘 자랐다 당신 참 애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거를 들어주고 들어준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힘들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부모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들어보니 이제 알겠다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그 세월을 보니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것도 내가 알겠다 이 정도까지 기억 정리와 더불어서 과거에 대한 위로를 함께하는 게 애착 손상에 대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겁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을 좀 함께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남편이 좀 대화를 통해서 세심하게 아내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부분 중에 우리가 위로하거나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단계로 넘어와야 될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능력 정리예요 그래서 당신이 60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어떤 기여를 집안에 해왔는지 친정에는 어떤 기여를 했고 또 우리 집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 과정에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그 상황을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당신이 해내고 있는 이 엄청난 자리를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? 당신은 이미 획득주의를 충분히 누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잘할 능력이 있고 이미 장녀로서의 역할처럼 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공로를 지금 치하하고 동시에 그 치하를 통해서 마음속에 나는 아직 인정받고 싶다는 그 목마름에 대한 정서적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? 당사자는 원래 부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나와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새로운 인생 정리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남편이 말뻔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듣고 이러다가 한마디 툭 뱉어요 애정결핍이구만 애정결핍이야?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 못 받았어 당신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단정 지어버린 남편이 주의해야 될 건 또 뭐가 있겠냐 애정결핍이구만 그만해도 괜찮아요 대신 당신 결핍된 그 부분 나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아주 엑셀런트예요 근데 애정결핍이구만 그러면 말 그대로 상처를 다시 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친정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인정을 나무라거나 비하하거나 혹은 평가절하하는 건 앞으로의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정을 나쁘게 본다든지 그 충성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정지해야 될 겁니다